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7일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히 이동하여 감사합니다. 조금 올리기가 이렇게 있었나..? 조금 올리기가 이렇게 있었나..? 올리기가 이렇게 있었나..? 2층에 가볼게.. 2층에 가볼게.. 2층에 가볼게..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 1층에는 뭐가 없는거 같고.. 2층에 가볼게.. 3층에 가볼게.. 뭐야.. 둘이야.. 양각인가..? hahaha TH 4층에서 cavesód.. 5층에 가볼게就到.. 적금 있는 곳이었는요.. 2층에 가볼게 garde 3층에 가볼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당신? 당신 사람 아닙니다 당신 사람 아닙니다 당신 사람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당신 사람 데리고 장난치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마! 놔! 화장실 화장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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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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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을 한번 태워야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어.. 일단은.. 죽이되든 밥이든 부적을 한번 태워야될거같아 좋아.. 발을 삼키십시오.. 나와.. 못 참겠지? 이리와.. 못 참겠지? 어딨어? 나와! 나와! 어딨어? 아따 진짜 짜증난다! 아.. 반복.. 이 새끼야!! 하지 말아있어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아있어 하지 말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스샷 준비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니 올라간다.. 여러분 잠깐만요 스샷 준비 스샷 준비 잠깐만요 우리 이제 말나올까요? 형 오늘 말나옵시다 들어갈게요 뭐라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진동소리 아니면.. 뭔 소리입니까? 진동소리 분명히 들었네요 진동소리 분명히 들었네요 진동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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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지? 너 이때 곰팡이가 그렇게 택탁 깼는데 2019년 7월? 뭐지? 지금 그렇게.. 뭐야? 뭐야? 소리.. 방금 무슨 소리가 났어? 여자 소리가 듣고 났어? 그렇지 그렇지 여자 소리가 듣고 났다니까 지금 여자 소리가 듣고 났어? 여자 소리가 듣고 났어? 충분히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 여자 소리에서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부적이 여러분들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부적이의 효과는 귀신의 어떤 기운을 조금 잠재우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어느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카드 체크기가 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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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은 나한테 결국은 어떤 협박? 자기 과시 이런 거였어. 하지만 나는 안 나가고 다시 들어왔어. 저는 안 갔네.. 내가 족밥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한거지. 이렇게 하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네? 지금 이거라는 거야. 딱 12시냐.. 딱 12시냐.. 기운은.. 아카치마고는 크게.. 아니요. 이게 뭘 하게 되냐면.. 이게 뭘 하게 되냐면.. 있어요. 이건 큰 겁니다. 이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요 있어요.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